옛날 아주 먼 옛날 미플 월드에는 모카 어른이가 살고 있었어요 모카 어른이는 뽑기를 아주아주 좋아했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모카 어른이의 전설의 뽑기 이야기에요 유튜브 친구들은 키보드를 부술수도 있으니 키보드를 꼭 지우고 시청하길 바래요 모카형 유튜브 잠깐만 원더베리 맘만 보자 하고 튜수가 나한테 아이디 알려줬는데 원더베리 맘만 보자 튜수가 아이디 알려줬다 원더베리 맘만 보자 우와 뭔가 많잖아 아니 야 장비창은 뭔가 더 많잖아 뭐야 너 원더베리 초크피 있네 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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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빠꾸 없지 돌린다 원더베리 보여줘 일단 하나 나왔다 나머지는 편하게 까도 되겠다 일단 한 번은 할 수 있다 5,000원이 있으니까 원더베리 하나 더? 5,500원이니까 원더베리 하나 더? 그래 룬안 사고 차라리 캐시로 로얄 좀만 보자 헤헤 W 두 개 있는데 과연 우리 투수의 운명을 아 이건 너의 선택이야 초크피를 제물로 해줄까 체리피를 제물로 해줄까? 내 손에? 이거 내 손에 맡기네 가자 간다 가린다 간다 간다 S가 떠버렸네 아 그래도 기회가 아직 한 번 남았구나 저런 희망고문 이거 누가 봐도 희망고문 같은데? 자석은 알파벳 P 이게 S가 뭐냐면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거야 기회가 한 번 더 남았다는 것이 희망고문이다 이건 저거 돌리려면 W가 하나 더 필요한데 야 이걸로 로얄 사가지고 푸롱 뜨면은 돼 아니 근데 어차피 투수 여기서 더 안 지를 거잖아 그치? 더 안 지를 거면은 로얄이라도 까볼까? 이건 브금 바꿀 필요도 없어 되겠냐? 절대 안 되지 어? 아니야 이건 쓰라벨이잖아 에이씨 안 돼 그치 어? 마라벨 나와 야 마라벨 나와 마라벨 이 시샤키야 나와 엎드려 뻗쳐 와 너 신문어 충전해놨어? 진짜 미쳤네 베리를 두 개 하든 한 개 하고 쓰라벨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데 일단 베리 하나는 무조건 해야되는 거네 그치? 해도 되는 거 맞아 이거? 일단 가봐 일단 해봐 일단 원하는대로 한 세트 사줬어 일단 한 세트 사줬다 한 세트 일단 샀다 수수 선택해 하나가 있어 자 검은색 한 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를 그냥 쓸 건지 다섯 배 쓸 뽑아야 되는지 맛봤으면 후식? 후식은 로얄이야? 얘 이 와중에 로얄 깠었네? 너 왜 뿌렁 있냐? 야 이 2억의 출처가 로얄이었구만? 아 기운 좀 타라고 여기 그 여기 뭐냐 블루삐 옆에서 돌리자 어? 우리 검은 라벨 기운 좀 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간다 일물 이풍선 삼바방 사물 일단 일자석 패드 할 수 있어 좋아 빠르게 까 야 빠꼬없이 간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빠꼬없이 가 간다 지금 흐름이야 하나 둘 셋 일단 원툴 진짜 막 트다 일단 원툴 지금이야 피가 떠야됩니다 피 피만 뜨면 됩니다 피 나 캡처 모드 소리 껐어 돌린다 10만원 컷 오늘 자석 폐쇠 날이다 잠깐 이미 자석빛이 다 있잖아? 좀 뒤져봐도 돼? 라고 얘기하기엔 이미 뒤져보고 있다. 블랙 6개를 나한테 주셨는데 이게 이제 루나 크리스탈 개수를 보니까 S가 뜨고 하나 더 합체 시키는 그런 약간 그림 그리시고 지금 정렬을 해놓으신 거 같거든? 왓츠! 정렬한 각도가 딱 루나 딱 4개 사놓은 게 한번 해볼까? 10만원에 6마리? 헛 넘었다 진짜 이건 안 나와도 안 나와도 사기 타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제발 제가 정렬도 뻑취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가자 돌린다 간다 셋! 우와 이거 되게 긴장되네 한 번 더 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갑니다 뒤각이라고? 아니야! 아니야! 이야! 돈이 떴다! 우와! 포니 떴다! 야! 내가 너한테 없는 거 하나 뽑았어! 아 됐다 넥슨 관계자분 나오세요! 주작하지 마세요 아 이거 이미 샀으니까 뽑아보자고 제가 어차피 포니를 뽑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나머지도 그냥 돌려볼까? 목적은 이렇으니까 돌려볼까? 오케이 가보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나 하나 떴기 때문에 S! 그렇지 S가 왜 안 떠나 있어 봐 여기서 디라벨 안 뜨면 민심 조지는 거야 당신 진짜 디져버렸네 진짜 디져버렸네 그래도 포니 뽑았다 뽑았으면 됐다 이따가 없는 거 뽑았어 로얄 10만 원 넣지? 아 줘봐 빨리빨리 줘봐 나 이러다 이제 그거 맛집 떼는 거 아니야? 나 시X 대리맛집 떼는 거 아니야?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대리하고 망한 적이 없긴 해 대부분 가자 45개 까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미아일한테는 좀 잘해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림도 없고 야 5개 깠는데 뭔가 이상하다 살짝 이상하다 부금 탓이야 내가 봤을 때 바나나 의자 바나나 멜빵 오케이 일단 1스라벨 10개 깠는데 1스라벨 미쳤다 바나나 의자 바나나 안경 야 야 다 망해도 돼 야 다 망해도 돼 아니 일단 15개 깠잖아 15개 다 망해도 된다고 15개 깠는데 프롱 하나 먹었다 슈라벨 하나 먹었다? 그럼 일단 이득이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와 와 슈라벨 두개째 5개 내 프롱이 하나 더 뜬다? 하나 둘 셋 넷 라스트 응 헤어져 악영 미본 만나 나왔고 슬레이트 진 바나나 우유 사랑중 은하수의 밤 슈라벨 하나 더 떴고요 에나멜 은하 슈라벨 신발 헤어져 슬레이트 진 헤어져 헤어지기 싫어 나는 싫어 아 보내지 말아줘 만나 명찰반지 라스트 헤어져 정리 좀 해봅시다 망했다 기훈아 납비드 정돈가? 프라벨 4개 프롱 하나 마라벨? 마라벨 뽑아봤자 신발인데? 신발에 등발 한번 넣어봐 잠깐 너도 마스터 핏이 처음이지 가릴 필요가 없잖아 야 잠깐만 야 오로라 시세 얼마냐 18.8억 이 노래 내가 틀어야겠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짠 로얄 이즈롱 까붙다 1스라벨 라이더 2스라벨 3스라벨 악영리본 말풍선 4스라벨 파랑춤 안경 5스라벨 우유 6스라벨 4스라벨 4스라벨 7스라벨 8스라벨 악영리본 프롱도 하나 떠줬으면 좋겠는데 9스라벨 어! 떴다! 9스라벨 1% 10스라벨 11스라벨 12스라벨 13스라벨 14스라벨 마지막! 15스라벨 15스라벨 1프롱 9 10 여기 진짜 이상해 무기가 안 나왔네 근데 무기가 안 나온 게 아쉽다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봐도 스라벨 15개 프롱 좀 선 넘기긴 했는데 파괴해도 괜찮아? 이거 얼마야? 300억을 들고 있는 거야 지금? 아 이거네 터지면 어떡해? 왜 터져도 괜찮아? 아 echva 앙 은 은 엿 엿 엿 엿 엿 엿 엿 엿 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